오늘 여러분 특강 내용은 수준이 진짜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특강 보신 다음에 와 내용이 진짜 좋은데 그런 분들은 강인함의 힘 직접 다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다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특강에서 소개해드린 거는 이렇게 딱 잘라서 소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맥락이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앞뒤를 다 제대로 읽어보셨을 때 내용이 확실히 이해가 더 많이 되고 체화가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진짜 좋으니까 꼭 특강 다 끝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특강 보신 다음에 아 이거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그런 분들은 직접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대국민 필독서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읽으면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강곡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돌아가보면 배우자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거 진짜 오늘 깊게 파고 들어가 볼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될 수도 있고 아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한테 그럴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그럴 수도 있고 동료들한테 친구들한테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본질을 우리가 오늘 파고 들어가 볼 거예요. 내용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강인함의 힘은 대국민 필독서인데 이 책은 여러분 제가 뭐 매번 나올 때마다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책은 진짜 대국민 필독서 중에서도 좀 탑클래스예요. 왜냐하면 책이 읽기가 너무 쉽고 구체적으로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인문학적인 면도 있어요. 오늘 내용이 조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책 추천하면서 여러분 이 책도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저 책도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추천해드린 대국민 필독서가 작년 여름이고요. 피처셀프였어요. 이거 전에가 유연함의 힘이었어요. 그거는 텀이 한 두 달 될까요? 세 달 될까요? 그냥 매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거의 7,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온 대국민 필독서예요. 올해는 처음입니다.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와! CHK님께서 저희 특강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반 정도 읽었는데 이런 책이었다니 진짜 여러분 우아가 나오는 책이에요. 진짜 좋은 책입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 읽어보면 좀 제가 볼 때 저는 오늘도 고 대표님이랑 이 영상 찍기 전에 통화했는데 아 이거 형 진짜 나는 너무 감사해. 우리 회사 책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그냥 진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 이런 통화를 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내용이 그림으로 설명이 더 잘 돼서 특강이니까 제가 그림을 갖고 온 거예요. 여기 트롤리 딜레마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트롤리 딜레마 뭐죠? 이런 상황이에요. 기차가 일로 쭉 가는데 여러분이 여기 서 있어요. 그래서 선로를 여러분이 바꿔서 이렇게 가면 다섯 명이 희생될 수도 있는데 한 명이 희생되는 걸로 줄겠죠. 그런데 이분은 원래 희생될 분이 아니었지만 비극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런데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선로를 바꾸는 게 맞죠. 그런데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 있어요. 이거 예전에도 저희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도 했고 똑같아요. 상황은.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데 상황이랑 맥락이 조금 달라요. 기차가 오고 있어요. 이거 무슨 조치를 안 하면 이분들 다 죽어요. 희생당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데 여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밀면 떨어지면서 기차가 멈춰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상황을 물어보면 어디 조사마다 다르겠지만 대다수가 바꾼다를 선택을 해요.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때. 더 50% 이상이. 그런데 이 상황은 거의 안 그래요.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지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거를 뇌과학적으로 왜 그런지 오늘 책에서 설명을 해줘요. 하버드 심리학자 조슈아 그린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실험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을 주고 뇌를 이렇게 촬영을 해본 거예요. 자기 공명 영상으로 촬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뇌를 촬영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읽어볼게요. 이 경우는 전자의 상황에서는 응답자들이 형호감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이 전자는 이거예요. 이렇게 상황을 해결하는 경우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꼈지만 후자의 상황에서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뇌를 촬영했을 때 왜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선택을 하냐? 불쾌감이 의외로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읽었죠? 자기 손으로 직접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때는 전자보다 감정이 반응이 약해졌다. 그림의 연구진은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사진을 살펴보고 응답자들이 직접 위해를 가하는 상황을 읽었을 때 뇌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부위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상황에 감정에서 처리하는 뇌 부위에 확실히 더 반응이 많았다는 게 확인이 팩트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감정을 많이 건드리는 거예요. 감정을. 단순히 결과는 보면 똑같아요. 근데 이게 훨씬 감정의 요동이 큰 거죠. 이는 응답자들이 도덕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느낌과 감정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단순히 이성이 아니고 결론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의 감정도 도덕적 판단에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연구진은 느낌과 감정이 얼마나 개입하느냐에 따라 어떤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었다. 그래서 조너선 하이트도 대단한 분이죠. 조너선 하이트도 이 강인함의 힘을 여러분 추천을 했어요. 조너선 하이트도 진짜 바른 마음, 색수짐,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하이트는 이성이 아니라 느낌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뭔가 판단을 할 때 이성적 판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하이트의 말을 들어보자.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을 들여다본다. 느낌이 좋으면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틀림없다. 느낌이 좋고 감정이 좋아야 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으로 연결이 되냐 뒤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가 다 중간을 생략해서 소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스완지대학교에서 진행한 1년의 연구에서 심리학자들은 자해 행동 원인, 되게 극단적 선택이잖아요. 진짜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렇죠? 자해 원인에 관해 또 다른 설명을 제시한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느낌과 감정이 우리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런 거 감을 잡고 왔잖아요. 그렇죠? 연구진은 자해가 힘든 상황에 대응하는 수단이라는 기존 설명을 확인하고 나아가 자해 행동을 촉발하는 감각과 감정에 집중했다. 헤일리 영과 동료들은 내수용 감각을 이해하는 능력의 차이 내수용 감각은 여러분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느끼는 능력이에요. 즉, 여기 설명이 나오네요. 우리 몸이 뇌에 보내는 다양한 신호처리를 개념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초기 연구에서 연구진은 자해하는 사람들이 자체 평가한 내수용 감각 능력과 자해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다. 자해 행동을 보이는 이들은 내수용 감각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고 내수용 감각을 평가하는 능력이 낮았다. 안에서 벌어지는 느낌과 감정에 대한 수용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연구진은 이 연관성을 발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연구진은 피험자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심장 박동수를 세워보라고 시켰다. 이것도 너무 웃겨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만큼 이렇게 빡세게 읽으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읽고 넘어가실 건데 제가 갑자기 읽으면서 이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심장 뜨는 거 이렇게 손 안 대고 어떻게 잰다는 거야?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러분이 저 칭찬해 주셔야 돼요. 한번 쓰담쓰담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강인함에이면 진짜 읽어보셔야 돼요. 왜? 어느 정도로 제가 애정이 있냐면 이거를 레퍼런스 뒤에 가서 찾아갖고 이 논문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제가. 아니, 이게 여기 좀, 이게 번역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이 작가님이 좀 잘못 쓴 거 아닐까? 어떻게 사람이 심장에 손을 안 대고 심장 뛰는 걸 알 수가 있지? 근데 그 연구를 보면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진짜 search as taking once person.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재는 거 빼고 해요. 그러니까 익스트롯셉티브라고 읽어야 되나? 익스트롯셉테이드를 제외하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내수용이에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걸 내가 집중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좀 마저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연구진은 이 연관성을 발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연구진은 피험자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심장 박동수를 세워보라고 시켰다. 조건이 하나 있었다. 피험자들은 손으로 맥을 짚거나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냥 진짜 집중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이 보내는 신체 정보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내수용 감각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었다. 근데 제가 이걸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여기가 스튜디오거든요. 아주 조그마한 1.5평 되는 스튜디오라서 굉장히 조용해서 제가 제 심장 뛰는 소리 한번 눈 감고 집중을 해보니까 들리더라고요. 이게 안 들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눈 감고 30초 동안 세보니까 40번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맥박을 손으로 집어보니까 38번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딱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심장 뛰는 거 안 느껴지는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한번 달리기 한번 지금 전력질주하고 와보세요. 심장이 막 쿵쾅쿵쾅쿵쾅 거리죠? 그냥 강해지면 다 느껴져요. 상황이 긴박하면 다 느껴져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평온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이게 안 느껴지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볼게요. 심장 박동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일수록 몸의 내부 상태를 읽어내는 능력도 뛰어나다. 자해한 이력을 지닌 피험자들은 연구진이 대조군과 비교해보니 전자의 경우 자신의 느낌과 감각이 민감했지만 신체 내부 상태, 이렇게 심장 복동 재는 것처럼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자해 이력을 지닌 사람들은 신체 내부에서 보내는 신호를 더 많이 느꼈지만 그 신호들을 구별하거나 해석하지 못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결론 짓는다. 자해 행동이란 감정 경험에서 신체 기능과 연관된 내수형 감각과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성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흔들다리 실험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원인을 착각한 사람들도 이와 비슷하다. 이거 놀라움의 힘에 나오는 레퍼런스랑 똑같은 거예요. 한쪽은 느낌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았고 이거 제가 설명해드리면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서운 다리, 흔들다리를 건너오게 한 다음에 여성분이 있으면 누가 더 데이트를 많이 신청하냐인데 이 무서움을 여성을 봤을 때 흥분으로 착각한다는 내용이에요. 다른 한쪽은 자신의 느낌을 이해하고 처리할 능력이 없었다. 신체와 내에서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할 때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에 대응한다. 즉, 느낌을 무시하거나 제거한다. 자아의 행동은 가장 극단적인 대응체에 해당한다. 내수형 감각 능력이 손상된 이들은 조사한 결과 중독장애라든지 석십장애를 겪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는지 이게 다 전 특강이랑 앞에 내용들이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아야 아, 내 몸이 내가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는구나. 이때는 쉬어야지. 그때 이제 쉬어야 되는데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행동했다가 탈이 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극단적 행동이 자일하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 제가 볼 때 내수형 감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 저도 몸이 힘들고 지쳤는데 괜찮아.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 가짜 강인함이죠. 구시대적 강인함이 그랬다가 기웅에 걸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랬다가.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와 감각에 대해서 그거는 여러분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화하고 신호이기 때문에 그거에 잘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명상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귀를 기울여서 아, 지금은 이거를 하면 안 돼. 본능적으로 듣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 이거는? 이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 그런 거. 몸이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느낌이 안 좋으면 했을 때 잘 되는 경우가 잘 없을 거거든요. 잘 없을 거거든요. 그거를 잘 이렇게 내수형 감각을 통해서 내 몸이 어떤 내 느낌과 신호와 정서를 전달하는지 그걸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저 읽어볼게요. 내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은 해결착을 찾기 위해 외부로 눈을 돌린다. 내면 세계. 내 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의 번내고 내 마음의 고민이고 내 몸의 스트레스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줄 몰라. 근데 몸은 괴로워. 몸은 괴로워. 근데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해. 몸은 괴롭고 힘든데 이해를 못해. 그럼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는 지금 힘들다고 신호를 받고 있는데 내가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외부에다가 쏟아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느낌과 감각에도 적용된다. 곤란한 상황에서 여태 경험한 적 없는 부끄러움이나 불안감을 처음 느낀 유치원생은 느낌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에 성질을 부리는 방법으로 문제에 대응한다. 일터에서 내내 답답한 심정으로 하루를 보낸 직장인은 퇴근해서 배우자에게 분노를 쏟아낸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진짜 힘들어서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고 배우자가 잘못을 해서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죠. 근데 분노를 쏟아낸다고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근데 되게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내 내면의 문제를 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내면 세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효과적이지 못한 대응 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내면 세계에서 보내는 신호를 읽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유연하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여기 표시 안 했는데 좀 읽고 싶어서 그냥 마저 읽을게요. 생통 맞을 수도 있어요. 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40대 남자가 한동안 운동을 하지 않다가 오랜만에 체육관에 가면 내수영 감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제가 이걸 달리기를 하면서 너무 뼈저리게 깨달이고 있어요. 대학 시절을 문득 떠올리면서 남성성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기라도 하면 나이에 걸맞지 않게 20대 청년이나 할 법한 운동에 힘쓸지도 모른다. 이러다가 사고나는 거죠. 막 심장마비 오고. 이튿날 잠에서 깨면 온몸이 쑤시고 근육에서 통증이 느껴진다. 침대에서 겨우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문가로 걸어가는데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단순한 근육통인지 아닌 심한 부상 때문인지 분간이 가하지가 않는다. 그냥 남자답게 무시하고 지내야 할까? 아니면 당장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야 할까? 전성기 시절의 영광을 다시 누리려고 무리하게 운동한 사람만이 이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근육통인지 심각한 부상인지 분간하는 문제는 사실 어린 육상선수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일이다. 여기서 이제 알고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같은 것도 술을 많이 마시면 안된다고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큰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내수용 감각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데 만약에 우리가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줄곧 잘못 해석해 뇌의 예측에 잘못 해석하면 뇌의 예측에도 뇌의 예측 능력에도 결함이 생긴다. 이와 관련해 정상급 선수와 특수부대원을 조사한 연구진은 말한다. 내수용 감각 신호에 반응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감소할 때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심리 동요에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내수용 감각을 관찰하는 기능이 저하되어 현재 몸 상태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제대로 통합하지 못할 때 미래의 몸 상태를 잘못 예측해도 교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간단히 말해 들어오는 정보의 질이 형편없으니 나오는 예측도 형편없는 것이다. 이거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읽을게요. 간단히 말해 내가 내수용 감각에서 신호를 제대로 측정을 못하니 예측도 형편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보의 질이 형편없으니 나오는 예측도 형편이 없다는 겁니다. 다양한 내수용 감각을 인지하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상실하면 의사결정에서 손쉬운 선택으로 넘어가기가 쉽다. 크 여러분 의사결정에서 손쉬운 선택을 하는 건 뭐예요? 퓨처셀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근시한적 결정을 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내 퓨처셀프한테 빚을 지게 하는 거죠. 크 너무 좋죠. 퓨처셀프로 살아가려면 뭐예요? 내 내면의 소리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 감각에 대해서. 근데 그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뭐 심장 박동 뛰는 거 이런 거 아니면 명상 이런 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니까요. 강인해지려면 이런 느낌들을 알아차리고 해석하는 능력을 세밀하게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내수용 감각 능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더 잘 대응하고 우울증이 걸릴 가능성도 적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달리 몸의 신호를 잘 읽지 못한다. 아마추어 선수가 일반적인 근육통과 경기력 조화를 초래하는 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뒤에 그래서 준비된 특강도 내용이 좋아요. 여러분 수준 진짜 높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다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건 읽기 쉬운데 이거는 통계도 들어가고 나머지 논문은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주는 게 진짜 땡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강인함의 힘이랑 겸손의 힘은 대국민 필독 세트입니다. 한 권으로만 따지면 얘만 대국민 필독 쏘고 그 다음에 두 권 같이 읽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크로스오버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겸손의 힘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권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오늘 특강을 마치고 오늘 우리 몇 강이었죠? 17강이었나요? 저는 18강 야무지게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